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knife 에 received somecop.com 저는 영상에 검은색을 찍고 있습니다! Products 상자를 이러시겠습니다 바삭바삭 식감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아주 쫄깃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초콜릿 이러한 먹물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간장 너무 맛있어요 짭짭짭짭 아삭아삭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초콜릿 바삭바삭 칼칼 초콜릿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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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해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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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조금 더 맛있어요 입안에서 먹는 거 같아요 면이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도 먹으러 갈게요 선거가 좀 더 맘에 흔들려고요 이번엔 팽이버섯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팽이버섯을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